그가 왔다 어두운 과거를 중산하고 여러분 앞에선 비둘기 마술단의 미스터 권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술단 권장 아니에요 놀라운 마술전에 간단한 마술 물건을 공중에 띄우는 공중무양 마술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컵이랑 여기 콜라가 있죠 한번 쭉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죠? 이 놀라운 마술을 관객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남자분들 중에 내가 여자한테 인기가 좀 많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저요 자 무대 앞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장난하지 마세요 자 주머니 안에 뭐 있어요? 저 지갑인데 지갑이요 자 여기 있는 이 지갑을 제가 공중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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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에이 뭐야 안 되네 지갑 안에 이런 무거운 게 있으니까 지갑이 안 뜨죠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봐주시고요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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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놀랍죠 지갑 여기 있죠 제 돈은요 제 주머니에 있습니다 아이씨 아 내가 돈이 없었구나 놀랍죠 박수 네 이제 오늘 마술의 하이라이트 칠판 마술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이 칠판 안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 계신 우리 관객분 계시죠 여기는 관객분에게 칠판을 전달해 주시고요 자 거기 앞에 계신 분 여기 칠판에 원하는 단어를 아무거나 써주시면 됩니다 나는 마술사일까요 깡패일까요 궁금하네요 다 썼습니까 예예님 자 그럼 관객분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까지 한번 다 보여주세요 다 보여줬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칠판을 가려보도록 하고요 관객님이 쓰신 글자를 다 썼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를 셋 하면 필히 룩하면 커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흐르리 뿡 놀랍죠 에이 아니 저 밑에 사람 있어가지고 쓴 거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나와 맞네요 죄송합니다 네가 여기 있으니까 오해를 받잖아 죄송합니다 들어가 자 이번에는요 여기 계신 우리 관객분에게 칠판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하는 단어를 써주시고 저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썼으면 관객분들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커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배식으로 우리 관객분이 쓰신 단어를 쉽지 않네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다 같이 필히 룩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필히 룩 커튼 날아갈 필히 룩 스펠링이 틀렸네 스펠링이 틀렸다고요? 아 E가 아니라 A구나 깜짝 같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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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